야 그 이제는 개XXXXX 아직 왜? 어쩔야 XXXXX가 너무 XXXX가 없어! 솔직히 형까지 있었으면 불레오크팀 다 밀고 우리가 1등 치킨 먹었어 그건 맞지? 그러니까 형이 하늘에 다 바라먹은 거야 미라마에도 그렇고 엘암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형 X나 연습 좀 필요해 내가 볼 때는 얘들이 X나 축하 hon 아.. 이 형 진짜 ihn 얘기하면 떠야겠다 진짜 이 sinking 장미 어은 했잖아 아 왜 있잖아 야 그 피드백 뭐 어떻게 할래? 피드백이요? 근데 이거 이거 그 좀 세게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는 방송 켜고 못해요 아니 씨버려도 돼 아 씨버려 내가 먼저 볼게 진짜 이때는 개 씨벌새끼 사람새끼 아니야 아 진짜로 내가 아까 루트 누웠는데 연막 바로 쳐줘야 되는데 위에서 소풍 왔어 아 근데 그 못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을 수 있는데 그거 정확하게 집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거는 시청자들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아 전혀 안 불편 아 진짜 전혀 아 불편하고 절대 없지 어 절대 없어 아 네버 난 다 받아들이지 더 좋아하지 아 근데 이게 마지막에 그게 진짜 베린이가 아니고서야 누울 수가 없거든 그냥 연막 작업만 하고 하나 둘 셋 하면 나가자고 했는데 4절 제대로 쳐가지고 어리복이 존나가다가 에딴 맞고 눕고 살리니까 우리 저기요 저기요 이거 피드백이 아니라 딜교 같은데 받아들여야 돼요 아 미안 혜준아 미안 됐지 어 그 타이밍 다 놓쳐가지고 우리 솔직히 말해서 3명 다 산 상황에서 컨테이너 붙었으면 솔직히 몰랐다 어 몰랐어 아 미안해 미안해 근데 나의 생각은 뭔 줄 알았어 너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생각은 뭐냐면 응 이건 내가 도대가 죽으면 5분 동안 아 인정 아 존나 무서웠어 그래가지고 나는 형 형 근데 대회파라면서요 그렇게 시선씩 쓰면서 플레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내가 볼 땐 이 형은 대회 나가서도 눈치 보다가 어리버리 또 존나 깎고 매절리 해가지고 또 개쏠폰데 그냥 존나 실수하네 나 대회 때는 나 대회 때는 완전 빠고 없어 완전 황소야 황소 알아? 공룡이잖아니까 박치공룡 돼 진짜로 대회 때는 진짜로 아니 근데 형 지금 약간 근데 솔직히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형 지금 게임에서 존나 쫄보야 솔직히 말해줘 내른말까지 안 할라 그랬어 에스카우터잖아 이태준새끼야 너 오더였으면 내가 씨발 내 마음대로 해야지 어? 이거 멸망건데 내가 다른 새끼 오더 했으면 야 내 오른쪽 공장으로 돈다 이러고 돌았어 어? 그럼 뒤져도 씨발 내가 알아둬 내가 더 잘하면 되는데 에스카우터잖아 에스카우터 에스카우터인데 내가 거기서 씨발 말 안 듣고 어? 볼락볼락거리다 뒤져봐 볼락볼락? 그건 맞지 근데 아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아 그 정말 어느 수준이었냐면 판을 망친 수준이여서 어 그것도 맞아 마지막에 그 연막 그치 그치 우리가 세 명 다 산 상황에서 컨테이너에 붙어서 그때 이제 그 풀어나가야 되는 건데 그때부터 누우니까 막 연막 아래에서 에스카가 살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하다가 또 에스카까지 잃어버렸잖아 나 혼자 뭐하라고 형이 망친 거잖아 아 근데 태준아 어 아 나는 판 맞아 왜 이렇게 미안한 게 많아? 아니 아니 나는 그냥 상황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해야 되는 게 뭐 형이 그냥 뭐 아니 대회대는 자신감이 존나 중요하잖아 근데 너 지금 대화하는 거 보면 어 미안 이거 어 미안하다 성태형 이거 해야 돼 아니 자신감 있는 사람이 아니 있던 자신감은 갑자기 사라져 너랑 대화를 담겨 진짜로 아니 아니 존나 스트레스야 내가 집었다 잡았다 아니 근데 아니 자신감 뭐 그렇게 넘치는 사람이 시청자 눈치 보면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랑 대화람 팀원 사계가 딱 높아져야 되는데 저 새끼 존납이야 저쪽 봐서 쓰레기새끼 박히새끼라면서 바로 다 달라들어가지고 딱 접어야 되는데 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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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 저도 저도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내가 모르는 거 있으니까 없어? 로트는 로트XXX 너무 자기 주장이 없어 아 어? 자기 주장이 없어 오케이 로트 맞지 어? 아 이게 아까 우리 일화 때인가? 아까 내 오토바이 탔잖아요 로트가 아까 성태형 차지 못하잖아 이거 로트가 운전을 해가지고 이거 좀 성태형이랑 태준이를 좀 이렇게 또 가야 되는데 아 맞아맞아 그러니까 조금만에 말했잖아 태준이랑 나랑 운전을 아니XX 다 갔는데 가만히 있어 XXXX 가만히 있어 문태야 태준이랑 나랑 그 뭐냐 어? 운전을 못한다고 처음에 말했잖아 그때 스카를 스카를 데리고 갔으면 안 됐어 저 저 저 광대 두 명 중에 한 명은 태우고 갔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에는 운전할 때 만약에 차 두 대거나 하면은 무조건 스카형이랑 제가 운전대 잡을게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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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태준은 존나 웃기네 왜 왜? 자기는 왜 이러는데 첫날에 한 게 기억이 안 나나봐요 성태형 아 근데 내가 그때 내가 뭐였냐면은 피드백을 수용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오늘은 정신팀 바짝 차려야겠다 해가지고 오늘은 사실 운전 완전 펄펙 했거든 진짜로 펄펙? 아까 다시 보기로 좀 봐야겠어 펄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아니 운전은 오늘 진짜 기가 막혀 기똥 찼어 아까 기똥 찬 장면이 나오긴 할 수 있어 도랑타기 보자 태준이 도랑타기 지금 보고 있거든 다시 보기로 아니 나는 진짜 나는 이 상황에서 나는 나는 아 거기서 살았다는 게 나는 진짜 기적이 아 맞다? 절벽 급하강도 봐야겠다 근데 그거는 그거 때문에 피해본 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할 필요가 없어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절벽 낙 절벽 낙 거의 죽음인데? 저거 싸놨는데 두 대 내가 집에 있는 거 아니 미안이 아니라 피 오지게 진통새까지 쳐먹고 있네 이거 아니 그게 미안이 아니야 어차피 지금 집어치우고 그리고 뭐야 아주 배가 부르겠어요 아니 운전할 때 너무 왼쪽으로 넓혀졌어요 그냥 좀더 오른쪽으로 잡힐 수 없는데 왜냐면은 야 바랍 밖이 봐봐 지금 얘 얘 기절시키고 데스나 기절시키고 저기 멀리 있는 거 두 대 쏴주고 쳐다보는 거 세준이 여기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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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통새 오지게 처먹고 있잖아 지금 여기 싸우고 있는데 아니 지금 성대형이 얘기하고 있는 건 왜 내 얘기라 야 야 야 피크틱 왔어 아니 진통새가 그랬어 아니 자 봐봐 바랍에서 싸고 있는데 전쟁이나 왔는데 피크틱 아니야고 진통새는 먹으려고 해서 와 여기서 또 나한테 몰아가네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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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보다 피드백이 아니에요 일단은 성태형 차 뒤집혔고 존나 뚝 감았고 피 닦았고 거기까지 좋아 근데 내가 핑 찍어준 대로 그대로 오면 돼 라는 브리핑 내가 분명히 했어 분명히 했지 분명히 했지 분명히 했어 분명히 했지 근데 그 핑을 맵을 키고 보지도 않았어 근데 형은 알겠어 알겠어 라는 브리핑을 분명히 했어 분명히 했어 분명히 했어 분명히 했어 그치만 형은 그 핑을 보지도 않고 더 왼쪽으로 꺾은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뇌젤 존나 치고 어리버리 존나 깐 다음에 솔직히 여기 형까지 있었으면 저기 블레오큄 팀 다 밀고 우리가 1등 치킨 먹었어 그건 맞지 그니까 형이 한을 다 받아먹고 그니까 내가 볼 때는 그니까 형 존나 연습 좀 필요해 내가 볼 때는 뇌젤을 존나 쳐 오케이? 아 근데 태준아 이 형 진짜 킬 얘기하면 떠야겠다 진짜 아 태준아 왜 왜 말 죽까 찬다 아 왜 아 왜 아 왜 아 너 1대1 삭밥 못드자 진짜 아 뭔 삭발빵이야 아 언제 할래 삭발빵 좋다 아니 그 삭발빵 어떻게 해 아 그거 무슨 솔직히 말 무서워서 못돼 그거는 아니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무슨 뭐 문제점이 나온 거야 다른 사람이 성태형을 생각했을 때 문제점도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 너무 나만 얘기한 거 같은데 아니 문제점이 또 있어 너무 나만 얘기한 거 같아갖고 그냥 뭐 루투형의 생각이든 에스카형의 생각이든 아 루투가 할 말이 좀 많은 거 같은데 아까부터 어 근데 좀 막 말이 참고 있는 거 같아 아 내가 볼 땐 저 형 고거밖에 생각 안 나 언덕에서 내가 따뜻하지 않았다 그래 근데 아마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을 거야 따뜻하지 않나고 아니 나는 난 말해줄게 너 좋단새끼가 다 했지 이제 생각 안 했어 아니 뭔 말 같지도 않았어 아니 형 그 상황도 아니 상황도 제대로 몰랐으면 아니 아르르르르릉 정확히 말해줄게 나는 스카가 오늘 제일 다급했고 제일 말이 많았던 게 그 상황이었어 기억이 안 나 아 진짜? 아 그랬었어? 아 진짜로 진짜? 태준이 오다가 차로 쇼했어? 저 상황에서? 언제 언제 아까 아까 아니 말해줄게 태준이 따라 루투 따라가면 진짜 아스팔트 따라가듯이 평평해 뭔가 안정감인데 태준이 따라가면 차가 훌로 훌로 뭔 소리야 형이 잘 못 따라오는 거 나 그대로 가고 있는데 형이 그냥 형이 그냥 불안한 거야 아니 이거 팀원을 좀 묻어야지 아니 아니 좀 믿어야지 난 형 뒤에 따라갈 때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형 나 마지막에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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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불안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기는 거잖아 말할게 아니야 아니야 이게 느낌 차이란 게 있어 진짜 말할게 느낌 차이란 게 있어 너 툴즈가 가면 엄마 아빠가 지금 뭔가 수근해 아 진짜 거짓말 아니야 이거 따라하면 뭔가 이렇게 돌아가네 가시받이 가시받이 서클린 거 같고 아 진짜 이거 느낌 차이라니까? 아니 근데 그런 거 있긴 해 뭐 게임할 때도 상대방 상대할 때 얘는 잘한다고 소문났지만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 너는 이미 그 인식이 좀 박혀있나봐 나한테 어 미안 미안 나도 근데 나도 너 최대한 믿을게 최대한 믿어줘야 돼 최대한 알겠어 나 이거 이제 준비해야 되거든 나 저기 어 일단 일단 얘들아 그럼 끝나고 끝나고 내가 디코 걸게 어 조심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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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k 2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